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잔잔하게 우리 수험생분들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의 장미예요 제목이 10월의 장미 그러면 곽동영 선생님이 또 어그로 끌라고 우리 학생들의 이상한 제목 지어가지고 왔을까? 아니야 나는 너네들한테 오늘은 진짜로 10월의 장미를 한 송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확대시켜서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 중간에 빨간색 장미꽃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사는 아파트에 매일 걸어서 버스정류장까지 내려오는 그 길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에 보면 누렇게 낙엽이 들었을 거야. 이게 올해 찍은 건 아니고 작년에 10월달에 찍은 거거든요. 작년 10월 하순. 그러니까 딱 지금 단풍 절정되기 직전이에요. 누럿누럿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보고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세요? 평소에 여러분들 밖에 잘 안 다니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펜스 같은 데다가 장미꽃을 보통 심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데 이 겨울까지 이 장미꽃이 초겨울까지 절대 펼 수가 없는 꽃이에요. 보통 대부분은 8, 9월만 돼도 다 떨어지고 아예 없어요. 꽃들은 아예 없는 건데 작년에 굉장히 우울증 심할 때였어. 엄청 힘들고 괴롭고 그냥 만성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웠었는데 이 장미꽃들이 잔뜩 피어있는 그 벽을 지나가야 돼. 처음에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한 송이씩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돼서 떨어지는구나. 마치 나의 인생처럼 우울증 걸리면 사람이 매사에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그런데 마지막에 한 송이 남아있는 얘가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버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매일 오늘 딱 보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겠지? 하고 내년에 다시 보자 하고 처음에는 인사했는데 아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얘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어요. 내가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한번 봤어요. 누가 이거 뭐 조화 같은 걸 묶어놓은 걸까?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유심히 막 봤거든. 아니야. 멀쩡해. 그냥 자연스러운 꽃이야. 그런데 이만큼 추우면 꽃잎이 마르거나 시들법도 한데 이거 뭔가 기현상이야. 내가 나도 살면서 처음 봤거든. 그런데 안 떨어지는 거야. 심지어는 그 뒤로도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이 지나고 심지어는 10월달이 한참 지나서 11월로 넘어가는 길목 직전까지 얘는 붉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바람 엄청 많이 불고 비오는 날 그 이후에는 이제 떨어질 거 없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때는 슬프거나 아쉽지 않았어. 왜냐? 뭐든지 때가 되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흥했던 거는 가라앉기 마련이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야 여러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그건 괜찮아. 그런데 얘를 보고 뭘 느꼈냐면 그 최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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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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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걸 보고 엄청나게 그때 위로를 받았어요. 아하 진짜 마지막까지 그 간결하게 버티는 힘이 일반 자연 법칙, 일반 상식적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들을 깨부수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거를 직접 목격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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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마음이 엄청 많이 치료가 되고 용기가 났어요. 그 무렵이 선생님 영어 강의 처음 데뷔할 때 그 결정 날 때 딱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거의 1년 동안 논스톱으로 미친듯이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의 장미꽃, 10월의 장미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여기서 쇠락의 이미지를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정말 강렬한 마지막까지 불타오르는 생명력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붉게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수능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마무리를 짓고 정말 끝낼 때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끝났다. 내가 이제 드디어 마무리다 할 때까지는 절대로 마음속에 이렇게 붉은 장미처럼 빛나는 용기 한 점을 절대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려고 하는 거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부여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3주 이 시험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네 인생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놀라운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해서 덤벼들었을 때 이런 강한 의지가 기적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항상 이런 강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문득 다시 생각이 났었어. 내가 수험생 때 그때 서울대 경영이나 경찰대 합격하는 거 다들 기적이라고 했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고 포기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정말 하고 싶었어. 현역 때 수능을 망쳤기 때문에 한 번 꺾였었지. 그런데 그래도 안 꺾이고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도전했었어. 그때 선생님은 누군가 재수를 해라고 금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상황에서도 아득바득 발버둥 쳐서 도서관 다니고 먹을 거, 문제집 살 거, 돈 아껴 가면서 아등바등 싸워서 마지막까지 안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합격했던 거예요. 메가스터디 강사 처음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온갖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 된다, 못한다, 가능성이 없다, 포기해라. 마지막까지 안 꺾였어요. 어느 날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절대 꺾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끝까지 버텨내서 기적을 꼭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하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3주 남은 우리 수험생들 진심으로 힘내라. 마지막까지,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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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까지 포기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기운 빼지 마 그리고 열심히 살아 벌써부터 시험 끝난 것처럼 퍼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싸워요, 여러분. 알겠어요? 어떤 미사 요구 없이 그리고 오늘은 내 강의 홍보도 없잖아. 진심으로 선생님이 주원하는데 마지막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여러분들 3주 뒤에 빛나는 승리 응원합니다. 지금 모두가 마음속에 용기, 저런 장미꽃 같은 용기를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